라즈로프트의 짧은채 짧은채로 라즈로프트 1번 뉴티드 1번 15도 우드랑 3번 우드랑 똑같은 라즈로프트의 짧은채로 아무 생각없이 공을 띄어서 어떻게든 멀리 보내 Solid 스윙 무조건 공을 띄워서 짧은채로 무조건 멀리 보내기 무조건 멀리 180 짧은채로 띄워서 공을 띄워야지 공이 날라 띄워서 1번 멀리 보내기 185 방향성이 185 방향성이에요 Alright, first hole is upon us here Let's do this 띄워서 멀리 보내기 15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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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짧은채로 잡으면 무조건 그립에 힘을 빼야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꽉 잡고 있으면 몸이 전혀 안돌아간 짧은채로 그립에 힘을 빼야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립에 최대한 힘을 빼고 그래 몸만 돌려서 몸만 돌려서 몸만 돌려서 굉장히 넓은 출사합니다 이베 멀리 높기 멀리 멀리 짧은 채는 무조건 몸을 빨리 돌려야지 머리가 나지 팝을 빨린다고 네네 멀리 펜 펜 펜 드라이버 동아 3가지 짧은 드라이버 10.5도 29인치 짧은 드라이버 물론 무조건 멀리 무조건 멀리 제이미 세돌로 스킨은 29인치 드라이버로 300야드 이상 날리니 이걸로 300야드 이상 날리면 드라이버 동아 3가지 드라이버 동아 3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전 238 29인치로 238 238 2백입니다. 젊어진 말이네. 2백 십곰입니다. 세위로 모魂을 찢고 1백입니다. 1백입니다. 2백입니다. 3백입니다. 그럼 거기서 가져올게요 232 240 한번 넘겨보자 240 남겨보자 124 124 바로 4입니다. 좋은 기술입니다. 좋은 기술입니다. 첫 호흡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32, 33